성경동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오늘은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했던 아벨의 이야기와 그렇지 못했던 아인의 이야기를 연합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전 의사님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무서웠었어요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? 자 이야기 속으로 출발 출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어요 옛날 옛날에 아베가 가인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가인과 아벨을 불렀답니다 아벨 가인 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그래 그래 너 지금 양을 지고 있고 농사 짓고 있지? 네 응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도록 하여라 알았어요 알았어요 가인과 아벨은 이제 자기 한 곳으로 돌아가서 양 중에 가장 좋은 양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래 바로 저 양이야 저를 하님 앞에 드려야 되겠어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답니다 치 하나님 맨날 좋은 것만 달라고 그래 난 그렇게 하기 싫어 난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다고 그래 아무나 드려야 되겠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아벨의 재산을 받았지만 가인은 받지 않았어요 아벨은 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 내 마음도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나 가인은 치 하나님은 내 것을 받지 않는 게 틀림없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거든 치 아벨 두고 보자 저놈 내가 혼내줄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가인은 아벨을 더욱더 미워했답니다 아벨 오 형 너 맨날 엄마 앞에서 저렇게 아양만 떠는데 너 다음부터 그러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? 형 엄마 심부름 한 것 뿐이야 엄마 심부름 한 것 뿐일 뿐이라고 너 다음부터는 그 앞에서 어심도 거리지 마 알았어 그러나 엄마 아빠는 아벨을 더욱더 사랑했어요 안되겠어 아벨을 저렇게 두었다가는 하님도 좋아하고 엄마 아빠도 좋아하고 치 두고 보자 내가 혼내줄 거야 아벨을 틀렸어 아벨 응 형 너 나를 좀 따라와 왜? 따라오라고 형 지금 어디 가는 거야? 조금만 더 형 왜 이래? 왜 이렇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아벨 응 형 난 니가 미워 난 니가 밉단 말이야 왜 모든 사람은 너만 좋아해 하늘도 너만 좋아하고 난 니가 없었으면 좋겠어 형 그러지 마 아벨 눈 감아 형 아벨 아벨 너무 놀랐어요 형 그러지 마 아벨 난 니가 싫어 왜 모든 사람은 너만 좋아하고 하나님까지 너만 좋아하냔 말이야 형 형 형 애인 형 형 형 형 가인은 아벨 죽이려 했어요 형 형 왜 이래 아벨 나는 니가 싫어 형 에잉 아 그만 아벨은 죽고 말았어요 아 아벨 아벨은 죽었어 어서 어서 흐름 덮어야지 엄마 가인 너 아벨 못 봤니? 못 봤어요 가인은 엄마 앞에서 거짓말 했답니다 아벨이 안 보인다 왜 아벨이 안 보인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서 어서 찾아보도록 해라 네 알았어요 가인은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모른 척 했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아무 곳이 없던 일처럼 행동이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가인을 불렀어요 가인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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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가인은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네?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벌써 아벨을 갖다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한테 아벨이 어디 있는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인은 네 이놈 아니 네가 아벨을 갖다가 그렇게 혼을 내고 그가 그걸 죽였거늘 아벨의 그 죽은 피가 나한테 이렇게 부르짖고 호소하고 그가 그러고 있는데 너는 거짓말을 행하며 그 나한테 거짓말을 행한다 말이냐 이놈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제가 이 몸으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전 동생을 죽인 사람으로 저는 혼을 냈텐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 너는 그 동생 죽인 그일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오오오 오오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가 몰래 행한 것을 모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나쁜 마음뿐만 아니라 몰래 행한까지도 다 알고 있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? 여러분 생각할 때 가인은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? 가인은 하나님이 살아있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신다는 것을 몰랐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?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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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놀라와 우리 주님 아시니 우리와요 함께가요 남길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